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로 넘어가겠습니다. 고구려는 천손 정신이 가장 강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임금이 돌아가시면요. 그 고분 안에 그 해 달 별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옛날에 해에는 삼조고가 살고 달에는 토끼와 두꺼비가 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별자리는 북쪽에는 현무, 남쪽에는 주작, 서쪽에는 백호, 동쪽에는 청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각 사신도 하나마다 7개씩 별자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동서남북에 청룡 백호 주작 현무를 둘러놨다는 것은 그 안을 별자리판으로 만들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분의 벽화가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덕흥리 고분 벽화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남자가 소를 끌고 가고 있고 뒤에 여자가 따라가고 있죠. 이게 바로 견우와 직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견우와 직녀 그림이고요. 그러니까 견우와 직녀 사이에 여기 이렇게 물이 흐르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은하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평창올림픽 때 봤던 얼굴은 사람이고 몸은 짐승인 존재가 있었죠. 인면수라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죠. 덕흥리 고분 벽화 중에서도 남쪽입니다. 남쪽.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남두 육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에는 북두 칠성이 있는 것처럼 남쪽에는 남두 육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두 칠성과 남두 육성은 하늘의 대표적인 우리 신선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고구려 벽화에도 견우와 직녀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좀 문제가 많아요. 지금 우리가 음력 7월 7일을 칠석이라고 하는데 지금 중국에서 다른 나라에 이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음력 7월 7일은 중국 밸런타인데이다. 영어로 Chinese 밸런타인데이라고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지켜보고 있으면 좀 걱정이 됩니다. 야 이거 이러다가 또 우리나라 나중에 칠석이 되면 중국 밸런타인데이라고 초콜릿 팔고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백화점에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견우직녀를 중국 동화집에서 읽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견우직녀 설화은 저 동남아까지 다 퍼져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김원호 입은 직녀 그림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건 꼭 우리 것이다 이렇게 뺏어와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견우직녀를 중국 동화집에서 봐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견우직녀의 역사가 나반과 암한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로잡아서 우리가 환단곡의 삼성기 같은 역사책이 우리가 다 인정하는 책이 되면 견우직녀 논쟁은 그냥 한마디로 끝납니다. 거기 삼성기에 보시면 나반과 아만이 바이칼로 천해를 건너서 둘이 만났다. 그런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음력설을 Chinese New Year 중국 설날이라고 말하는 것도 상당히 어색했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넌 중국 설날 뭐 하느냐 이렇게 영어로 물어봅니다. 그러면 참 대답하기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칠석은 우리가 지켜야 할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시간에 정리해드렸지만 우리는 천수를 존중하기 때문에 음력 1월 1일,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 9월 9일이 우리 명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설날, 삼진날, 단호, 칠석, 그 다음에 중앙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강릉시에서 단호는 이미 유네스코에 등록까지 마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다행히 대전시에서 지금 10년이 넘도록 견우징녀 축제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행사가 아무쪼록 글로벌 행사로 커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옛날에 제가 그걸로 해서 대전시 관계자들하고 많은 토론을 했는데 마침 엑스포 다리가 빨간색, 파란색이어서 저거 얼마나 오작교라고 우기기 좋으냐. 그 엑스포 다리가 칠석 다리가 되면 값천이 은하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덕 연구단지 전체가 다음에 소개할 하나의 천상열차 분열지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국민들이 견우와 직녀에도 더 깊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고구려는 고분벽화뿐이 아니라 이런 금으로 세공된 유물에도 삼정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예쁩니까? 저는 현대 최고의 디자이너를 하더라도 과연 종이 주고 삼조고를 다리가 셋 달리는 까마귀를 이렇게 한번 디자인해봐라 하면 이 곡선이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도 이 곡선에 반해가지고 제가 한국천문연구원장 시절의 현관에 이런 동판을 걸어놨었습니다. 이건 뭐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곡선을 보면 참 들어오는 외국 손님마다 아주 다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삼조고는 보시면 세발이 아닙니다. 세발이 피하는 세발이 아니고 짐승의 발을 하고 있어요. 아주 역머리입니다. 곡선 하나하나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삼조고를 다르게 디자인하거나 해서 우리나라 정부나 국회 대표 문양으로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단군조선과 고구려를 이어가는 후에다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그렇게 좀 증명할 수 있도록 이런 휘장을 쓰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짜증이 됐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될 거에요. 그리고 감소가 나뉘에 대한危機 방향으로 더 강요되니까요. 감사합니다.